같이 주먹을 벗습니다. 하이킥! 오나리 주심이 맞을 것 같아요. 못 드러납니다. 이거 못 드러나요. 끝났습니다. 정말 백스팅킹 빼고 돌려차기로 웃고 돌려차기로 우는 선수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걸 노린게 3번인데 3번째 결국은 성공시키는 피타그레안인데요. 4번인가 3번인가 노렸는데 결국 성공시켰습니다. 똑같은 광경이에요 똑같은 광경 똑같은 광경이죠. 그리고 이것은 하지만 젖습니다. 하나 둘 들어가죠. 스트릿 주면서 들어가고 그리 맞춰서